네 반갑습니다. 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9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세포의 주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세포의 주기 DNA량에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구간,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구간은 각각 무엇을 지칭하냐면 1이라고 하는 구간은 이제 S기를 지칭하는 거죠. 간기 중에서 S기. 자 2라고 하는 구간은 G1기 혹은 M기, 분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제한 다음에 DNA량이 2배로 증가한 상태, 그리고 M기에 의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 다시 G1기로 가면서 DNA량이 반으로 감소되게 되는 거죠. 자 나의 핵형을 보면 핵형 봤을 때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것은 다운 중후군인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성이 XY이기 때문에 남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구간 1에서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자 구간 1은요 S기, 간기예요. 간기 때는 핵막과 인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분열기 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는 게 맞습니다. 나에서 다운 중후군의 염색체 이상이 관찰된다. 여기에서 관찰되고 있죠. 디귿. 구간 2에서는 기역시기의 세포가 있다. 기역시기의 세포로부터 얻은 핵형 분석의 결과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복제되고 염색체의 상태로 뭉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M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